하나님의 교회 다시 아리오는 타상바당에 제사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아가 기도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은 이 땅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 오늘 또 신령과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 예배가 신령, 성령이 오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산지사가 예배되죠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만 집중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볼 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이렇게 달라져요 신본주의, 성령이 임재,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인본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는 세상 학문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본, 사람 중심, 내 입장에서 하나님 성경을 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할 때 선악과 사건이 네 눈이 밝아, 너, 네가 웃는 바가 하나되데라 이게 마귀의 최고 유혹이 선악과는 뭔가 너, 너, 너 중심으로 살아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나를 따른다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을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게 재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양 재물은 뭐냐면 칼로 각을 떼야 돼요 강단은 뭐냐면 지금 저는 말씀에 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재물로 보고 각을 떼 지금 그래갖고 쪼개, 찔려 그래서 금이, 나를 선 금 저는 기도해갖고 막 금을 시두를, 시두를 있잖아 막 가라 그래갖고 네, 이제 다 우가 나를 사갖고 지금 빡, 여러분이 찔려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 이제 재물로 왔으기 때문에 소양 입장하고 보면 쪼개, 찔러, 쪼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선 그 뭐 예를 들여 홍과 영과 안전골술 찔러, 쪼개 나 있잖아요 그러면 통의 회개가 되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 그 불이 태워야 되래 그게 이제 그게 예배인데 산재물인데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제가 찬송하면서 막 그 이제 말씀이 각을 떴으니까 이제 불이 오고 막 손을 들고 막 이게 여러분 이제 재물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구나 문제는 이 성려의 불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왜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육회가 타락했다, 변질됐다, 배도했다 원인이 뭘까 간단해요 성려의 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 불이 없으면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 그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은 이게 배도가 나온 거예요 합동체의 WEA 통합체 WCC 둘 다 캐토릭이 주장하더라고 인본주의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라가 정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회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신념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지금 라다카 아비우가 여기서 즉사에 죽었냐 자기 인본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제일 안타까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윤리, 도덕, 지식, 철학, 한국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지금 좋은 말들어왔어요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좋은 말, 석가도 좋은 말 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말이에요 그 말을 혼으로 영으로 안 들어갑니다 말씀의 영이요, 말씀의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을 줘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교를 가버릴까 말씀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이 영을 깨우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인도하시다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 초장도 푸른 초장해야지 푸른 초장, 풀이 이 좋은 풀이 있어요 보르기 불 나는 시골에서 나불나보라는 영양가 있는 풀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뭘까, 성의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인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어요 자, 문제는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성령의 실제 역사를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선에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더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한 감으로서 인도받는 복된 희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임재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에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띄워줘요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같이 읽으시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 성이 지혜의 영이 되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하인데 한마디로 모세의 그 성령이 여호수하에게 전수가 되니까 후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왜? 지혜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하 말이나 모세의 말이나 모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이 있고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수를 받는 분을 꾸준히 받고 오는데 안 받는 분들은 무엇이 어색해서 그런지 그냥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면 억지로 그리고 그거 조금 빨리 가려고 차량 운행 때문에 그런지 차량 운행을 좀 늦게라도 해야 될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안수 안수가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거든요 임재가 안수 지난 금요일 때 저녁에 오신 분 간증 우리 새로 오신 최형신 고사님 딸 안수를 받는데 몸이 안 좋은데 밤에 저녁에 꿈에 벌레가 뭐 여섯 마리만 나갔대요 그거 지금 몸이 좋아지고 있대요 이게 뭐니까 성의 임재가 오니까 어둠이 나간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자 근데 이게 그냥이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이사 44장 3절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신의 가리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보지리니 목마른 자에게 갈증 이 물을 물보다 물이 성령이잖아요 몸이 물인데 물을 주고 근데요 목마름을 느낀 자가 중요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자니 그 배에서 생쇠강을 내놔이다 근데 그 목마름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줄을 찾게 갈급합니다 이러면 사슴은요 이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부태고 죽으면 돼요 실제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 사모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갈급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취업 오늘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저는 말씀이 영혼으로 생명하나 흘러간다고 그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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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잘나면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설교 못해서 그런가 아멘 자꾸 내가 설교가 더 잘할 줄 몰라요 할렐루야 반응을 보이잖아요 신바람이 있는데 가만히 아이고 우리 교회 부흥이 날라보뇨 진짜 날라보뇨 내가 병이 나는 앞에 딱 무릎 꿇고 안 꿇어 아멘 내가 부흥이 옛날에 부흥강사 내가 무릎 꿇고 계속 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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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꿇다 꿇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아멘을 때 진실로 그러나 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의 계집정에 주의 말씀도 이루지다 마리아 그 순간 아멘 할 때 그 순간 잉태돼 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맛있게 먹어 아멘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갈증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데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신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에 우리가 사람도 내가 사랑하면 내 정신을 빼주고 내 마음을 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아버 아버지 영이 와야 아버 아버지라고 영이 없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을 그 다음에 나의 복을 리우선에게 나의 복을 먼저 영이 잘 되면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형통한 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수하고 성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요 나는 뭐 아픈 데도 없는데 그런데 아픈 데 없어도요 임제 안에서 내주한 거 이런 암병이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둠이 잠재 오래 있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저는 안수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둠이 다 쫓아가고 시원하고 상쾌하면 좋잖아요 성령이 생소가서 그리고 악한 귀신들이 가난 죽어 고통 죽어요 성령이 임제 가운데서 쫓아버리시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부어준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좋은 분이 자녀에게 이 복을 안 주겠어요 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원의 자들과 제의 범사의 자들과 한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면 요한문 7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죠 나를 민자의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걸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의 강의인데 가로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않으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성령이 안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러니까 예수 2장밖에 돌아가서 전이거든요 구약의 성령은 이만한 성령인데 신약에는 내주 보혜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아직 안 온 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지금은 내주한 성령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인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사우랑은 성령이 이만한 성령 이만한 성령은 떠나요 근데 내주한 성령 이건 달라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성령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금 입사장 49절에 시작 볼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가 보금 저자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지 내 집사장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불 때까지 이 성의 고아 에루삼 떠나지 말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간 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세대반을 입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행 7장 51절에 시작 목이 걷고 마음가게 할래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 전과 같이 항상 성령을 쓰린다 중요한 말 했어요 세대반을 돌로 죽이라고 그때 돌에 맞으면 세대반이 한 마리 목이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걷고다 이 교만은요 목이 목이 기부수에 나가잖아요 구약에 꼭 애물을 줄 때 이 소양은 목을 잘라요 고개 숙여야 되는데 망가게 할래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도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할래를 못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 그 할래가 신약에 세례가 됐어요 지금 할래가 세례로 바꿨죠 세례가 세례가 불세례 물세례 불세례는 뭐냐 망가게 귀에 할래 받지 못한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망가게 할래 받지 못하고 교회에 딱 갖다다니 마음이 애통하고 통에 잡아가고 마음을 어쩔지 마음을 찢고 쥐여 쥐여 세례가 쥐여 나는 쥐인으로 쥐이다 바리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이 십일조 드리고 저 세례와 같이 감사나이다 바리새는 십일조 드리고 금식했어요 처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 지금 바리새는 세균과 같은 신앙생활 종교적 원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두 번에 십일조 다 드렸는데 뭘까요 마음가게 할래 받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암흑교회가 지금 아 제가 이렇게 보고 과연 우리 성도 다 청구할까 막 나는 심각하게 봐요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럼 뭘 마음가게 할래가 뭐예요 마음을 찢고 통의 자복 하나님이 구한 재산은 상한 십년이라 세례가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할 때 세례가 어렵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통의 자복하고 회개 회개 얘기밖에 없어요 회개보다 더 좋은 단어 없습니다 왜 쥐었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통의 자복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통의 자복이 아닌데 마음가게 할래 받지 들을기냐 들었는데 들을기가 없어 고집 때문에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도다 성령 받는 길은 회개 통의 자복밖에 없어요 설교 잘하는 설교는 회개시킵니다 솔직히 웃기고 즐기고 재밌는 말하고 좋은 말하고 아주 멋있게 잘했네 근데요 재물이 왔는데 칼로 찔러 쪼개 그래갖고 칼을 떼갖고 쥐어 나는 죄입니다 울고 통의하고 울고 설교 나 울으면 최고거든요 최고 설교 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와갖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된대요 언제 변화될까 성령의 불바다 변화될까 성령의 불바다 변화가 될까 무슨 말일 수 있습니까 성령 불바다 변화되죠 불바다 변화가 돼 은사는 임현대 능력이 임현대 변화는 안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참 힘들고 어렵네 간단해 회개요 말씀의 그음으로 잘라 쪼개 회개는 자르고 쪼고 절단하고 끊고 버리고 바꿔야 돼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중심이 하나님께 떠났소 끝까지 하나님의 영향이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복관당하니까 통의 회개는 안 해요 교만해가지고 장로 목상은 보디요 지옥관사가 많다는데 회개 안 하니까 애통은 안 해 찔리들 안 해요 찔려야지 할래요 주여 주여 오늘 신앙생활 하나님의 거룩함이만 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아니오 축복 형통 이대로 갔기 때문에 변질되어가지고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이랬어 근데 회개는 안 하거든요 내면 변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절대로 얼마나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최고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가 안 됐거든요 회개야 죄가 떨어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갖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성령이 와서 말씀이 검이 돼서 말씀에 찌려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성령이 말씀 가져와요 말씀이 말씀이 거기 먼저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오면 두 가지만 되면 얘기해야 되죠 말씀의 검 성령의 불 통에 잡아 버리고 끊고 울고 그러면서 아버지 나는 성물인가 더러운 죄 주여 주여 막 울고 애통하고 나는 기도 시간이 1시간 난 10분 20분 할 것이 없어 이야 의로워서 그럴까 회개가 안 됐구만 성령이 사로잡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고 죄 밖에 없고 더러운 것 밖에 없고 중앙의 것 같고 나는 내 자신이 날마다 솔직히 지지어 지지어 도시 쓰고 내가 진짜 목사되고 싶은데 가짜예요 진짜로 가짜예요 프란시스 성프란시스 그런 얘기만 내가 성부에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어떻게 은근히 나를 들으면 자랑해갖고 좀 많이 모였으면서 맨날 속물 같은 생각만 들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없겠어요 그릇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회개 밖에 없는데 통의 자부에 우려해야 되거든요 보혈 찬송 좀 많이 불었으면 그래서 찬송 올 때 통의 자부 회개 성령을 거스린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애통하고 통의 잡으게 해서 회개도 통의 회개 깊이가 달라 정말로 깊이 깊이 예를 들어 루터는요 회개에다가 활동물에다가 졸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졸도를 해볼 정도요 죄가 많았을까요 빛이 강하니까 더러운 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버리고 내려놓고 깨지고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울고 이 폭풍이 나의 연구라 날마다 이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어 단 우리 잘못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의 주여 날마다 울고 그거 인간이 말하는데 성령이 가장 큰 복이 빛이 많으니까 통의 회개 통의 자부하고 나는 속물림과 더러운 것밖에 없고 말장난만 하고 임진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해보고 더욱더 성령이 임진을 통의 자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한 시간 두 시간 금방 가버려요 진짜요 왜 주님과 소곤소곤하고 내 더러운 거 고백하자더니 날마다 날마다 나마다 성리의 은혜가 넘쳐서 회개 통의에서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소금 거룩함 은사는 밖으로 온 외적입니다 은사가 많이 임한 사람은 병고추고 능력이 많으면 겸하나 집니다 내면의 말씀에 검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드러내고 자기 하다가 은사자들이 죽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이 회개가 안 되니까 은사로는 나무 이파리인데 그 말씀 회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 닮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한 분이 만족하고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을 만족이 되고 다 버려져요 주님과 교제하고 임진이의 가운을 사랑하고 기도한 재미 말씀 있는 재미 가운데서 풍빠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내 안에 회개 통에 버린 만큼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희열이 와요 은혜 햇살이 와 보니까 하 정말 솜털처럼 마음이 가볍고 무거운 거 다 짐이 벗겨졌잖아요 맡겨버렸잖아요 쭉 내가 막겠다는 그 집착한 그것부터가 야망이고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 검에 들어오니까 주님 불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갑분하고 홀가분하고 기뻐감사하고 희열이 오고 감사하기 그래서 내 마음이 가볍고 얼굴에 빛이 나고 눈에 빛이 나고 감사가 나고 성경이 읽어지고 은혜가 되고 영의 세계를 하고 신령한 눈이 뜨고 음성도 울리고 환상도 울리고 막 꿈도 보이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한 기쁨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성령이 이만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사도행자 8장 15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게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은 성령 내리시니 욕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은지라 이게 지금 길거리에서 한 얘기야 교회에 가서 한 얘기거든요 왜 한 달 성령도 안 받았대 교회에 성령 안 받고 교회에 많이 다녀요 장르의 감리교들이 그냥 천국 간다고 쭉쩡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성령 안 받았다니까 장르교 고리가 고름델 12장 3절에 딱 한 말씀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냐 그 말에서 한 말 딱 있거든요 이거 꽉 붙잡아 장르 신할까봐 뭔 성령 받으라고 또 기도할 뿐 있냐 무시게 고름델 12장 3절도 몰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소 나 주인으로 신했으니까 다 성령 받았어 또 성령 받는다고 뭐 선보금파가 돌아가고 그 뜰고 아이고 우리 점자입니다 이러고 앉았네 그래 주라 신의 입술이지 내 가슴에 신이 됐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 정말 근데 내가 정말 그 주임이 나의 왕으로 삼았어 따라서 라는 게 따라서 했을 뿐이지 무슨 주를 신했어 성령 받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의 벌써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내가 성령 받는지 한번 잘 모르고 있어라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 거 물밖에 나온 거 몰라 잘 몰라 감각이 없어 그렇게 성령 안 받았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쭉쩡이 천국 못 가요 보통일이 아니죠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한국교회가 돼 복사 자기도 성령은 받고 신학교수는 안 받았다니까 왜 두사도 안수니까 성령 받냐고요 안수 안수를 받고 불도 받고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사동의 10장 4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영의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 성령은 말씀 없이 안옵니다 십자가가 피가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는 거죠 요한문 14장 26절 말하기를 시작 내가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위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때 요한문 14장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거든요 구하겠으니 그렇게 보내겠다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버려들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성령으로 오셔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혜사고 다른 성령으로 다른 이 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희를 알로스라는 것인데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마이크 저 마이크 저 마이크 두 개가 저 두 마이크가 다른 거지 양쪽이 똑같아 그래서 다른 알로스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달라도 우리 단어는 이거 달라 아니 똑같은 데 다르다 그 말이야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다른 알로스 이게 똑같이 성령은 예수님 오시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오셨다 이 말이야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란가 자 너희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항상 살아있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오신 성령을 모시도 않고 성령이 인도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 거리에 매여가지고 전혀 안여옵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아 그래서 그러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어떠신가 진리형이에요 요한문 16인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과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 진리가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말씀 따라서 성령은 가짜요 성령은 예수님 증거하지 진리의 성령이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성령에서 말씀을 깨닫기고 풀어준 것이 성령이지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만나야지 너희를 진리과 인도하시니 성령은 진리과 인도하거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말하며 장례를 얘기할 일이라 로마스 입당 11절에 시작 하느다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하나 있는 의호와 평강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은 뭔가 의호와 평강 희락 그런데 천국은 누가 할까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의호와 평강 희락을 맛보기 맛을 본 사람은 확실해요 그런데 평강도 기쁨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주인도 못 만나고 족정이가 이게 누가 책임자고 권수 12장 33에 말하기를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되어 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자 우리나 한 가족이라고 하죠 한 지체죠 한 아버지가 하나니까 한 영에 의해서 아버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되어 있고 한 성령 마시겠느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요 한 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성령 아래서 하나가 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연합사업한다고 한 성령은 아닌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겠지 성령 안에서 하나 어떻게 불신자하고 마귀가 하나 돼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는 게 좋아 그게 떠올시잖아요 싸우지 말자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 아름다 형제가 아니라니까 마귀인데 어떻게 연합해요 형제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예배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봄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지 마시니 토장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야 죽어됩니다 이마에 인쳐야 돼 하나님은 성령이 인치고 마귀는 666을 인쳐보려고 그래 이제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돼서 그 어떤지 성령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행 13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위해서 바나마 사우를 따로 세우라 야 안주께이거든요 정말 이 안주께가 아름다운 게 뭐냐 줄 섬겨 금식할 때 줄 섬겨 금식할 때 문제 해답을 위해서 금식이 아니오 병 고치고 축복을 위해서 금식이 아니오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근데 주님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까요 수준이다 수준이다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기 위해서 바나마 사우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금도 주인이라는데 성령이 주인이라 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들어 성령의 음성을 못들어 성령이 지금 말하고 싶은데 육적이고 세상으로 빠져갖고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아니 깊이 그래도 몇 시간 기도를 해야 음성을 들을 건데 교제가 없어요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정말 조심히 오셨어요 그 사장님 이제 내 책을 읽고 독후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몰랐어요 새벽에 간다고 몇 군데 돌아다니는데 불도 안 켜고 불 켜놓고 사람도 없고 애비도 안 되고 찾다 찾다 없다고 금요기도 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가 그래 금요기도 하는 데가 많아요 새벽에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야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최소한 나는 목격자가 3시간 이상입니다 5시간만 하면 날 것이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들도 3시간 5시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기도가 맞서야 전부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기도를 하네요 불이 다 꺼졌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금식 기도원에 기도 지금 기도가 세상에 오잘리 금식 기도원에 지나면 있는 분이 왔어 그래서 지금 한 100명 모인데 만 명 재단에 100명 지금 한국경 완전히 불이 꺼졌어요 그 승부군께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역사한 나은 분이 그래갖고 어디 기도원에 어디 다 돌아봤는데 불이 없는데 여기 먹이기도 갖고 여기 불이 있어 불이 있어 그분이 굉장히 큰 기회하시고 대단한 분이 여기가 불이 있네 그러더라고 와 내가 당신이 영이 있는 사람이네 나는 불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기준이 우리니까 죄송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불기능 불기능 받잖아요 불이 있다고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데아 땅으로 다녀가 무샤아 빌어로 비둘여라 가고 예세대 예수님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바울입니다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 예수님 허락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보금이 유럽으로 막연 사람이 환상에 도와달라 그쪽으로 간 것이 빌리뽀로 가갖고 보금이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상황이죠 성령의 인도 음성 듣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기를 가장 잘한다고 하면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저도 미숙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 절을 위해서 기도해 준 만큼 성령이 주만하면 성령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모드호스 3장 16절에 모든 게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무 활약이 한 것에 우려 유가하겠니 성령으로 이 제자 성경 제자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이 성경은 40명이 있었거든요 1600년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앉아서 회의를 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처음에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안과 의료교육을 위하니 제가 설교를 책망을 설교 교훈 훈계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돼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최고 설교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탕만 주고 설탕만 주고 그냥 살았다고 회개는 안 됐구만 다 죽어 다 죽어 죄가 그대로 있는데 회개는 안 시켰어 그래서 가장 성령 운동은 회개 운동이에요 통에 잡을 게 있어요 그래야 안에 거 똥 더러운 거 진밖에 불사람을 거룩하면 거룩함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데 형상회복 거룩함 그건 없어 내면의 거룩함 목회자가 나왔더니 아 저분이 음 압력이 나오네 11조 오네 청소도 오고 봉사도 오고 열심히 일어내 됐네 천만의 말씀 종교 열심히 심으로 11조 오고 열심히 안 길어내 회개는 안 된 사람 있어요 속았지? 이 멍청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보거든요 삶을 보거든요 내면은 안 보여 몰라 그래서 문제가 다졌어요 얼마나 장로 목사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누가 책임자고 누가 책임자고 다 속았죠 본인도 속고 나도 속고 목회자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디서 빗나갔을까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많았는데 삶과 생활을 통해서 저 정도 했으면 괜찮하잖아 암요연하고 11조 잘해 그리고 저 정도 인격이 된 것 같아 장로 세워 그래 근데 본인은 주님 못 만났어 제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알맞으세요 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안수입사 권사를 함불로 세워가지고 가슴을 찢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박보영 목사 훌륭한 거예요 딱 방주께 가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없습니다 끝 성도 개혁했어요 멋있는 거예요 그분은 알아 연기를 아신 분이요 제가 그럴 수만 있으면 훌륭한 목사가 될 건 나는 못해요 그 고민만에 그 사람 안수입사인데 어떻게 됐을까 11조도 안하고만 나 다 알아 여러분 내 거 다 봐요 제가 와 덩급내라는 게 아니요 봅니다 알아요 영적 싸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몰랐다 기도 불을 받아야 돼 우려해야 돼 뭐 병고추 귀 쫓아 제가 20년 30년에 노예 불러가서 귀 쫓아주다고 재판 받으라고 와 통정의 어느 목사도 그 사람은 잘려줬어요 그 나우가 걸더라고 귀신 쫓아가더라고 귀신 안 쫓인다고 그래 살았어 거짓말했어 안 쫓아주신다고 해야지 나 잘라볼까 봐서 그리고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그때 성진이 어느 목사님은 잘렸고 나는 안 잘렸다니까 널 불러가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어떻게 모르겠냐 내가 잘리겠더라고 너에서 그때 그렇게 해버리면 귀신 쫓인다고 나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딱 윤건남 그때 중풍병 나갈 때 정말 내가 주님 나의 제자 박영웅 안수로 병이 나 애니 아니라 그래 주님 주님 나한테 제자라고 했어 너희들 그래봐야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아 너의 몸이 것구나 살길 찾았다 그래서 옛날 땅은 너희에다 넣어놨어 근데 이제 내가 아 내 갈 길 가야 돼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 안 넣었어요 넣었으면 WC 못살아 죽었어요 그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있으니까 못 죽이고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때 내가 너희에 끌려가가지고 한번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소신껏 목표였려면 내가 절대로 내가 내 살길 찾아야 되겠구나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스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강구하시니라 마음을 삽히시니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강구하십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가 상당됩니다 자 출입기 13년 21절에 시작 여하께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구름이 불기둥 인도에 의해서 앞에 홍해 바다 그리고 나서 애국군사가 죽여 거니까 뒤로 딱 옮겨서 막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가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그 군사님 간증에 한 분만 똑같이 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야 구름 기둥 불기둥 여기 힘드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복사님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왜냐하면 분명히 구름 기둥 보시고 오선영 원사님이 몇 달 지냈대요 내가 불기둥 바닥에서 구름 기둥 안 봤어? 그랬더니 그거 몇 달 전에 봤어요 왜 말 안 했어? 하나님 말을 안 했어요 그럼 구름 기둥 뭐이고 불기둥 뭐예요? 구름 기둥은 말승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말승 기둥 불기둥 성령의 불 두 개인데 절대 말승과 성령이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불기둥 보고 선포하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니 다 있는 데라면 왜 선포하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있고 다른 게 없는가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게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제 인제 나는 이게 인치고 휴건데 휴거 휴거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부활과 휴거였거든요 부활의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성령으로 주님 살아가서 살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휴거는 결국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면 기도만 하고 앉아 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변화선상에서 계속 기도가 현장에 전도하고 십자가지고 울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성령은 진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분 예수가 머리고 지체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성령에 도움받는 것이 그래서 각각 이런 상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과 휴거신앙인데 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디 휴거 휴거한다고 휴거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휴거한다고 막 불안해 여러분 때는 가까운 건 사실이요 그런데 절대로요 티포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말씀에 의해서 회의하고 거루감 밀고 하나님의 영예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서 가치관을 바꿔주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임재 가운데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해서 성령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얼마나 이보다도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식에 나는 중요한 건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일당부회가 됐으면 좋겠고 군병이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20군데를 찾아갖고 읽어줬네 욕심도 많네 어찌할 거예요 30군데를 이렇게 빼고 줄였어 기도합시다 patent 인식도는 bloody poons время 일 윙 2 hot